Q.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까지는 왔지만 메인까지는 살짝 조금만 걸어가야 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아셨죠? 들어가볼게요 등폭귀만 들어가서 껴드릴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혹시 계십니까? 잠시만요 누구 있어요? 여러분들 어디지 아시겠죠? 바로 그 유명한 군웅 부채입니다 왜 도망가지 마.. 잘했어x3 잠시만요 잠시만요 도망가지마.. 여기서 너무 많은 기운을 빼지마 기운을 빼지마 어디 계세요? 잠시만요 거기 두.. 문칼.. 문칼.. 진짜 칼이 미쳐버리네 왜 칼이.. 잠깐만.. 여기 왜 이렇게 갑자기 세진거에요? 진짜.. 미쳐버렸다 진짜.. 손 아파.. 진짜 기운이 너무 센데.. 이거 지금.. 그냥 여길 나중에 얼굴 그렸나..? 깜짝이야.. 나중에 얼굴 그렸어 진짜.. 딱cient.. wreck.. 현안.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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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세요 방금 소리 났어..? 소리 방금.. 면속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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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 났어 방금.. 잠깐만요.. 저.. 그냥 휴폐 갈까.. 너무 힘든데.. 면속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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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여러분들.. 죄송합니다 제가..잠깐만요 와..뭐라.. 하나..둘..둘..둘..둘.. 하나..둘..둘..도..둘..둘..둘..лад.. 계십니까? 할매 계세요? 발В 미 뭔 미 사진은 보여드릴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초상권때문에 사진은 보여드릴수가 없으니 이해집니다 어차피 사진을 보여주면 괜히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는 그럴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초상권때문에 사진을 보여주면 조금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부작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마워 또 Про ressuscit 요리를 하시혈이 조금만 감상하십시오 후회 지금 슈하 fet 조금만 감상하십시오 잠시만요.. 잠깐만요.. 죄송합니다.. 죄송합니다.. 제가 실례가.. 혹시 거기 계십니까..? 혹시 제가.. 혹시.. 그 안에 계시죠..? 혹시 제가 실례가 안된다면 얘기 몇 마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..? 지금 뭐 찾고 계시죠..? 누구 기다리십니까..? 아니면 누구 찾고.. 아니야.. 뭐..뭐야..? 물! 잠깐.. 방금 물이.. 우리 시인! 우리 시인! 덤비하고 물을.. 드리겠습니다 천천히.. 제가 잠깐 빠져있을게요 잠깐만.. 아 예예 귀신한테 도발 안합니다 여러분들 불.. 불을 다 끄고 일단은.. 여기는.. 잠깐만 좀.. 킵을 해둘게요 일단은 일단 여기는 킵을 해두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막걸리라도.. 쇠즈라도 한 대빡 받아와가지고 그때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볼게요 그때.. 쇠즈라든지 막걸리 한 대빡 받아와가지고 그때 이렇게 정중하게 다시 인사드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잘만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유폐다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랬으니까.. 아니.. 햄.. 음랭.. 인사드리고 하.. 왓.. 하.. 하.. 엑.. 쉿.. 여.. 제발... 여러분.. 여러분.. 요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